연한 회색으로 직선을 그으면서 건물의 틀부터 잡아줍니다. 듬성듬성 채색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회색빛이 도는 하늘색을 오른쪽으로 칠하면서 음영 넣어주시고요. 파란색으로 하늘이랑 바다를 칠해줍니다. 그리고 연한 하늘색으로 중간색 넣어주시고요. 흰색으로 다시 한번 밝게 해줍니다. 진한 회색으로 앞으로 올수록 커지게끔 계단 그려주신 다음에 하늘에 사용했던 파란색으로 지붕을 채색해줄게요. 이제 키친타올이랑 면봉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책을 문질러줄게요. 창문까지 그려주신 다음에 연필색 연필의 검정색 색상을 이용해서 중간중간 포인트나 디테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산토리니 풍경 그리기 완성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